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금치맛은 많이 안타는데 그냥 카레맛이야! 한번 먹어볼래? 아니, 이거랑 같이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끝! 끝! 소탄이 이렇게 이게 무지야 총 무리 아니야? 이건 총 무지 아니고 여기다가 여기 눌러야 계속 총 오면 점프에서 피하든가 점프에서 피하든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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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현이 고맙겠다 고맙다 와 장미꽃이 되게 이쁘다 고맙다 고맙다 아 아 날씨에 이 그 아 아 그리고 바로 먹었으면 돼요 오 오 된장국만 된장국만 아니 다져야 돼 그치 난 덮어먹고 너 고구마 줘야잖아 고시원에서 제가 살았었을 때 그때 세탁기를 다들 돌려 쓰잖아요 온몸이 다 막 뭐가 나고 아토피 같은 거 생기고 아토피 같은 거 생기고 해제해줘 됐겠다 짠 오늘 장국 먹은 거 2개 2개 1개 수고하셨고 시즈니티 파이팅 2개 3개 3개 2개 3개 3개 아멘